프로그램을 보게 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역사에 대해서 비록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자랑스럽거나 떳떳한 일은 아니지만 이번 이 방송을 계기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는 순간들이었고요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정말 위인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그게 실감이 되거나 가슴 깊이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분들을 제가 직접 만남으로써 그분들과의 관계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저에게 깊이 다가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제가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시청자분들도 아마 또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더 그 감정들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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